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룹 에디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 이벤트를 그룹으로 묶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이벤트가 통자로 다 똑같은 경우에서는 한번에 이거를 드럼이니까 한번에 제어하고 싶다 하나하나 하다보면은 뭔가 이건 바꿨는데 이건 안 바꾸고 이거는 제어했는데 이건 제어 안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해야겠죠 그럴 때 이벤트를 그룹으로 묶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번에 제어할 거면 그렇게 이벤트 그룹 기능 가지고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기능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제 쓰던 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기타를 녹음해 놨어요 그러면은 기타를 어떻게 녹음했냐면 스테레오로 녹음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이 기타 공간감을 굉장히 많이 쓰는 장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타를 웬만하면 스테레오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쇼레인지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녹음하다 보면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러 번 이제 녹음하다가 실수하면 다시 녹음하고 끊어가기도 하고 뭐 덮어서 오기 위해서 특정 부분을 다시 녹음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다들 녹음할 때 이제 이렇게 하시죠 혹시 쇼레인지 기능이 어 뭐야 낯선데 꼭 진학 영상 보셔야 돼요 이거는 큐베이스 레코딩에 거의 뭐 지분 99.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모르고 녹음을 한다? 정말 녹음 기능에 0.1% 1% 밖에 쓰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쇼레인지 기능 모르시는 분들은 꼭 그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녹음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나열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스테레오로 녹음했기 때문에 요거 따로 제어하고 요거 따로 제어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당연히 뭔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작업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한 번에 동시에 작업해야겠어요 그러면 어 그룹으로 묶어야지 내가 하는 거 있어 아주 쉬운 방법 이벤트를 그룹으로 묶는 거 뭐 지난 영상에 다뤘습니다 혹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지난 영상 한번 보시고요 어 커맨드 g 컨트롤 g 를 누르면 이렇게 딱 묶여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다 움직여 버려요 아 이게 아닌데 이를테면 이것만 묶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만 묶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묶이면 또 이렇게 되고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만 묶어 볼까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주 불편하게 작업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룹 에디팅이라고 하는 기능을 꼭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환경에서 스테레오로 일렉트리 기타 같은 걸 녹음할 일들이 많이는 없겠지만 통기타나 아니면 보컬이나 아니면 뭐 드럼이나 한 번에 여러 마이크를 써가지고 녹음하는 경우들 아니면 미디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스테레오적으로 똑같은 거를 이렇게 오디오로 컨버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미디어에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미디 작업할 때도 가능해요 이 기능 똑같습니다 어쨌든 한 번에 여러 트랙을 동시에 제어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기능을 꼭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폴더 트랙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폴더 트랙 만드는 법 간단하죠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Add 폴더 트랙을 해주시면은 하나 트랙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뭐냐 폴더 트랙 안에 넣고 싶은 트랙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두 개 선택했어요 이거랑 이겁니다 지금 레인이 켜 있어가지고 무지 트랙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두 트랙 밖에 안 돼요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Move Selected Tracks to New Folder라고 되어있죠 폴더 트랙 하나 생성하면서 그 안으로 이 트랙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한 번 해볼게요 딱 이렇게 폴더 만들어졌고요 트랙 안에 이렇게 안으로 싹 들어갔죠 이 두 트랙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트랙면 바로 바꿔주시고요 클린 기타니까 클린 GTR 이렇게 이렇게 L, R 두 개를 다 넣었으니까 L, R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솔로로 같이 해놓고 지금 기타만 지금 제어할 거니까요 그래놓고 또 색깔도 잘 보이게 바꿔주셔도 돼요 원하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색깔 안 바꾸면 괜히 찝찝해서 무조건 색깔 바꿉니다 칙칙한 그 디폴트 색깔 싫어해가지고 무조건 웬만하면 색깔 바꾸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디에 숨어 있냐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기 그룹 에디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그룹 에디팅 버튼을 켜시면요 보세요 켜면은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딱 켜지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만 이렇게 찍는데 동시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것만 이렇게 그래서 나는 여기 살릴래 여기 잘라낼래 그러면 이렇게 잘라내고요 뭐 이런 것들 한 번에 여기 뭐 나는 여기만 쓸 거야 잘라낼 거야 그럼 이렇게 잘라집니다 한 번에 나는 이 앞부분도 필요 없는 것들은 싹 잘라내야지 그럼 요렇게 이 부분도 잘라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깔끔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두 트랙을 선택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만 해도 다 먹습니다 한 트랙만 해도 전부 똑같이 제어가 돼요 이 두 트랙이 완전히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벤트가 묶이는 게 아니에요 그룹 이벤트 저번에 이제 다뤘죠 그거랑 다릅니다 이건 트랙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트랙을 마치 한 트랙처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테레오 녹음을 하거나 마이크를 여러 개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미디 트랙이나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쓰셨는데 한 번에 스테레오 개념처럼 여러 트랙을 동시에 제어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폴드 트랙을 만드시고 그룹 에디팅 기능을 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원위치를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그룹 에디팅도 다시 꺼놓고요 이제 원위치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수로 뭔가 하다가 녹음 중에 뭐 하다가 여기 살짝 어디 건드려 놨거나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짝짝이가 돼 버렸죠 이렇게 혹시라도 실수로 아니면 지금 여기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여기 끝에 자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 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해 놨다 서로 조금 달라졌죠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그룹 에디팅 기능을 켜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딱 뭔가 지금 이렇게 문구가 뜹니다 뭐냐면 그룹 에디팅 굿 페일 나와요 이거는 뭐냐 그룹 에디팅이 완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오류나 뭔가 착오가 생길 가능성을 지금 먼저 경고 창으로 띄워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룹 에디팅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뭔가 작업하다가 지금 요거 두 개는 파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어요 지금 이거 이렇게 착오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룹 에디팅을 하기 앞 서셔 가지고 요 그룹 에디팅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 경고 창 없이 아무 문제점 없이 켜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확인하셔야지만 그룹 에디팅을 온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룹 에디팅 기능을 이제 초창기에 쓸 때 예전에 이제 처음 쓰고 이럴 때 이 어떤 경고 창 같은 거를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아주 좀 낭패를 본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처음 쓰실 때부터 폴더 트랙에서 그룹 에디팅 기능 유용하게 쓰시고 항상 경고 창 같은 거 안 뜨는지 체크하시고 뭔가 녹음했을 때 녹음 소수 절대 건드리지 말고 서로 짝짝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폴더 트랙 만드셔가지고 폴더 트랙 안으로 집어 넣은 거를 그룹 에디팅 버튼 켜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위에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사실 이거는 백업 버전이고 요거는 요렇게 이제 감춰놓고 뮤트 해버리고 이게 이제 정리된 버전이에요 이게 이게 아까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던 이렇게 다시 볼까요 이렇게 펼쳐져 있던 이렇게 막 녹음이 이렇게 여러 트랙으로 막 녹음되어 있던 거를 한 트랙 한 트랙으로 딱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룹 에디팅 켜 있죠 그룹 에디팅 켜놓고 한 트랙 한 트랙 정리해서 L, R 이렇게 두 트랙으로 해서 스튜레오 트랙으로 딱 정리를 끝내놓은 어떤 상황입니다 사실 이 예제는 연습용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라 제 오리지널 소스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오리지널 소스를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런 기능을 여러분들 그룹 에디팅 어떤 기능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그룹 에디팅 기능은 드럼 같은 경우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한 번에 동시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만큼 녹음을 했죠 그러면 똑같이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넣었고요 폴더 트랙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뭐 드럼 이름 바꾸시고요 색깔도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 딱 누르시면 아주 문제 없이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럼 뭔가 에디팅 할 때 하나만 제어해도 됩니다 물론 들어간 소스들은 여기 보면 킥이고 요건 스네어고 이건 하이햇이고 라이드고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여러 마이크를 통해서 한 번에 녹음을 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식하는 걸로는 아무 문제 없이 뭔가 파형이 다르잖아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동시에 녹음됐다는 것을 큐베이스 내에서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창 같은 게 안 떴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조금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작업 환경 작업 상황에 맞춰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 뮤직이었습니다